한편 금융당국은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12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.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취약부문 금융 민생 안정 대책,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, 금융산업 혁신 및 민간 부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 대출을 공급하고 최대 1%포인트 우대해 금리 인상기엔 변동형 상품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. 또 소상공인 대출 원금을 최대 90% 깎아주는 새 출발 기금 등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